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요? 8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대형이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본산 농수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 중인 나라는 총 51개고 하지만 2015년 일본의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건 무역 차별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지난해 2월 열린 WTO 1심 재판에서 한국은 패소했습니다. 한국은 두 달 뒤 WTO에 상소를 제기했고요. 바로 내일 최종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소송에서 왜 수세에 몰리게 된 걸까요? WTO는 지난 1심에서 한국 측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후 원전 사고 관련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이 SPS 협정이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 우리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려서 이번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는 버탈기에 그쳤어요. 침충수나 해저 토양 조사는 하지도 않고 당사국인 일본 측이 제공한 수산물 7건만 조사한 거죠. 심지어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활동 6개월 만에 갑자기 조사를 중단하고 최종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입 금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미 1심 패소라는 결과를 맞이한 한국. 물론 WTO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고 해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을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그동안 두 나라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밥상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의 식탁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의 식탁은 어떻게 될까요?